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 친구들, 오늘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. 오늘 저는 이 골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숲을 한 그릇 가져왔어요. 오늘의 골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오늘의 골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오늘 왜 가지고 왔냐면, 숲에 대해서 배울거예요. 저는 이 골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선생님은 이것을 야곱의 팥죽이라고 불러요. 정말 레드빈이예요. 하지만 한국어로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저녁에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저녁에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오늘의 골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정말 맛있었어요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저는 왜 에소가 렌틀숲을 가져왔어요. 정말 배고파요. 정말 배고파요. 정말 배고파요. 정말 배고파요. 그래서 왜 에소가 팥죽을 그렇게 먹고 싶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10월 18일이고요.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.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숲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. 좋아요. 그 다음에 네이 숲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